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 영상을 이제 공개한 이후에 선생님,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각자 상황이 어떻게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대략적인 상황을 제시해드린 이후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김기현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커리큘럼 수강 계획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각자 실력에 맞는 수강 시작점을 고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일단 얘들아, 각자 자기 자신이 대략적인 실력이 조금 쌓여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을 봤을 때도 성적으로 대략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친구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공부량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들이 아, 주변 친구들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또는 아, 주변 친구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엔젤을 어떻게 풀어야 된데라는 거에 현혹되다 보니까 앞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한 양이 많지 않다 싶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대신에 빠르게 따라잡을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야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력 확인하시고 수강 시작점, 어떻게 고를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재밌는 시기 중 하나가요.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 내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연간 커리큘럼을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라고 이제 계획할 때가 가장 재밌지 않아요?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때는 이 커리큘럼,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이거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계획을 한 이후에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짠 계획이, 야,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구나. 또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 공부량이, 또는 내 공부속도가 내 처음 내가 생각한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수능 때까지의 모든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다 짜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상반기 계획 정도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는 시점이 12월 초란 말이죠. 그러면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 라는 걸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보고 조금 더 길게 잡는다면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도만 계획을 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당연하게도 계획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단기적으로 겨울방학 그리고 6월 평가원 전까지 정도만 계획을 잡아보자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겨울방학이요. 당연하게도 수능 수학에 맞는 개념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 그래서 개념 공부에 집중하면서 수능 수학에 맞춰서 이 정도 개념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상황별 커리큘럼으로 수강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당연하게도 이 예시에 맞지 않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 각자 상황에 맞춰서 시작점 또는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수강 기간 다 다룰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인 예시로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케이스 1. 이제 수능 수학을 처음 시작한다면 무조건 우리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자. 이거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등급으로 너희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 예비고삼 친구들이요. 만약에 내가 수능 수학을 정말로 처음 공부한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수능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또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 솔직히 고위 모의고사 등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고위 모의고사 등급으로서 예를 들어 4등급 이하 정도라면요. 당연히 이제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N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요. 우리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요. 5등급 이하 솔직히 얘들아 5등급 이하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빵꾸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처음처럼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해.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우리가 다시 한 번 공부했을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케이스 1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쭉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얘들아 우리가 수능 날까지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전부 다 따라야 된다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것처럼 파데키 고프, 아이디어 워크북, 싱글 커넥션과 커넥션 그리고 기출 생각집, 그리고 컬렉션 정도까지를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 메인으로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건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이 될 건데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기엔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은 파대로 한다. 알았지? 그래서 파데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키고프로 공부하시고 이제 아이디어, 싱커, 커넥션, 컬렉션 기출 생각집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12월부터 5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시작은 파데와 키고프로 시작한다. 알았지? 그래서 파데와 키고프를 12월, 1월 정도까지 이제 시작한 이후에 공부를 이제 대략적으로 아, 이 정도 개념을 통해서 이 정도 유형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게 연습이 된 이후에 우리가 뭐를 시작한다? 아이디어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모든 수능이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기출 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걸 다 보여드리는 과정. 그래서 아이디어와 워크북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부해 주시고 당연하게도 아이디어와 워크북까지 끝난 이후에 기출 생각집을 통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얘들아 기출 생각집 당연하게도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 너무 부담갔지만 일단은 파데 키고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이디어까지 제대로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얘들아 수능 수학을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아마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수학에 투자를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들아 최대한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때려박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공부를 상반기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아 수학을 이 정도 하니까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 스스로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과 성취의 경험을 느껴보시는 게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아 내가 이 짧은 강의와 컴팩트한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배워갈 수 있구나 내가 2,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도 막힘없이 다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을 거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 강의들을 최대한 언제까지 끝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라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일단 얘들아 각자 시작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끝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각자가 공부하는 속도 그리고 강의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빠르게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내가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조급히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빠르게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 열심히 복습하면서 공부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 다만 각자 자기 자신의 속도 중에서 최대한의 속도로 따라오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파데킥오프는요 얘들아 최대한 빠르게 끝낸 이후에 아이디어로 넘어오셔야 된다. 앞쪽 부분에 계속 갇혀 있으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운데이션을 컴팩트한 강의로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로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끝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에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어떻게 공부할까 라는 것들을 1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지금 12월 초라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파데키고 부탁 끝내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시작해주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얘들아 6월 평가원 이전에 시간적인 여력이 혹시라도 있다면 당연하게도 기출 생각집 2, 3점짜리 또한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 제가 대략적인 기출 생각집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싱글 커넥션, 싱커를 통해서 자작문항에 대한 연습까지 당연히 하면 가장 좋겠지. 다만 필수까지는 아니야. 일단 이 부분에다 하는 걸 완벽하게 만드는 걸 먼저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첫 번째 생각 되겠고요. 케이스 2 내가 만약에 수능 유형이 부실하다면 키고프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얘들아 고등학교 예비고삼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가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요. 대략적인 애매한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애매한 3등급 여기 안에는 애매한 2등급도 당연히 포함돼도 괜찮아.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은 찍어서 맞은 것도 있고 뭔가 내신 대비하면서 수원수트를 공부는 했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오 이거 내가 유형별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친구들. 게다가 두 번째 우리 N수 친구들은요.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또한 애매한 3, 4등급 애매한 3, 4등급이다 라는 건 각자 자기 자신이 알 거야. 대략적으로 객관식을 풀었는데 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찍은 게 몇 개 정도 맞아가지고 등급이 오른 친구들. 당연히 쓸 수 있죠. 내 성적표에 있는 그 수능 성적이 진짜 내 성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겸손하게 공부하자. 그렇기 때문에 꼭 파대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다만 키고프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다. 라는 친구들은요. 키고프로 빠르게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당연히 얘들아. 키고프 모든 강의 다 들으면서 공부할 필요 없고 스스로 너희들의 문제를 빠르게 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아이디어, 워크북, 싱커와 커넥션 여기는 기출 증각집에 컬렉션, 합북 컬렉션 정도를 메인으로 잡고 수능날까지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6평을 기준으로 또다시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그래, 12월, 1월 동안은 키고프와 2, 3점 기출 생각집을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금방 끝난다. 게다가 모든 강의 다 들을 필요 없다고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것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으면서 빠르게 끝내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것보다? 아이디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을 메인으로 잡고 겨울방학 때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 끝난 이후에 당연히 기출 생각집 4점짜리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런 이후에 6월 평가한 전까지 기출 문제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쉬울 수 있는 자작 문항들 또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싱커와 커넥션 같이 공부하자는 것.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각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저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각 과목의 커리큘럼 OT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제시해드리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각 커리큘럼 단계별로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많이 많이 푸셔야 돼요. 많은 문제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고 아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이 다른 문제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2단계별로 할 만한 난이도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답을 내는 거 중요하지. 그치만 그 답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가 불필요한 과정 없이 계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손을 쓰면서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제가 유형은 준비했는데 조금은 문제풀이 경험이 많지 않아 라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비고삼 친구들은요 우리 애매한 1에서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애매한 1, 2, 3등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는 잘 풀려요. 그런데 뭔가 본격적으로 4점짜리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고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스스로 시작을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던 기본 개념들이 실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 나올 때 얘들아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아직 부족한 거야. 그런 친구들 당연하게도 아이디어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앤수 친구들도 애매한 2, 3등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 기본적인 유형별 연습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점짜리에다 하는 기출 문제를 야 언제는 잘 풀리고 언제는 잘 안 풀려 이런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야.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든 답을 내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잘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은요. 당연히 아이디어를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모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부들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부분부터 무조건 시작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만 가져가되 여유부터 출발하셔도 괜찮다. 그럼 지금 6월 평가관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면 시작. 아이디어와 워크북으로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3월, 2월 중순 또는 3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끝내도록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 세 과목을 목표한 시점까지 확실하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때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완강 이후에는 기출 생각집과 커넥션 병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생각집 4점짜리와 이제 조금은 어렵거나 조금은 할 만한 자작문항들을 같이 병행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기출 생각집 풀면서 선생님, 제가 그래도 4점짜리 기출 문제 조금은 눈에 익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자작문항이 필요해요. 라는 친구들 커넥션 또는 싱커, 싱글 커넥션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싱커와 커넥션까지 그래도 좀 나름 잘 풀려요. 라는 친구들은요. 더블 커넥션도 상황에 맞춰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6월 평가한 전까지 당연히 얘들아 문제 풀만한 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일단 아이디어부터 겸손하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지금 제가 문제 풀이 경험이 나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고삼 친구들은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고요. 뭔가 내신 대비할 때도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열심히 잘 풀어서요. 교육청 모의고사 풀 때도 1에서 2등급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의 경험도 조금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NG 친구들 또한 당연하게도 1, 2등급 지금 제가 수능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여러 가지 기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NG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수능 날 조금 미끄러져서 제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어요. 또는 수학은 제가 원하는 성적을 받긴 했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부하려고요. 그렇지만 수학 또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출발한 걸 당연히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어? 나는 개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NG 실모부터 NG 실모까지 그냥 NG부터 해서 실모까지 그냥 아 겨울방학 때부터 무조건 자작문학만 계속 풀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애들아 중간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빈 부분 그리고 빵꾸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빈 부분이 무엇인지 빵꾸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직 너희가 모르는 상황인 거다. 실제로 우리가 개념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아 이러한 수능 개념들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안 한 거였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 라는 것들을 배워가셔야 돼. 알았지? 다만 아이디어를 공부하면서 꼭 워크북까지 우리는 바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 병행하면서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 그리고 모기고사까지 다 마무리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UR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는요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아이디어 빠르게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네 라는 확인도 하되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4점짜리 기출 생각집을 같이 마무리하면서 겨울 때까지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커넥션 싱글 커넥션에 다하는 자장문화 그리고 UR 평가원 전까지 더블 커넥션 또한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블 커넥션까지 완벽하게 풀면서 6평 전까지 6평 범위에 맞춰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개념 기출을 내가 마무리했다면 다양한 컨텐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내겠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기가 탄탄해진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으로 시작하면 된다 라는 걸 챙겨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조금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야. 각자 상황에 맞춰서 시작점 잘 잡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메인이 되는 걸 따라가되 중간중간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추가할까 라는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제대로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커리큘럼 영상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라인까지 다 잡아 드린 만큼 고민만 하면 고민만 하면 얘들아 계속 시간은 간다 고민할 시간에 이제 내가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6월 평가원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또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후 고민은 그때 가서 하자. 우리는 겨울 방안 그리고 6월 평가원까지를 계획을 잡은 다음에 열심히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